다시 남한산성의 서문입니다. 이 좁은 문을 통해 인조는 왕의 복장도 갖추지 못하고 저쪽 삼전도 지금의 송파를 향해 항복을 하러 가게 됩니다. 조선의 왕은 성을 나올 때 서문으로 나오라. 조선의 왕은 죄인이므로 정문인 남문으로 나올 수 없다. 삼전도의 굴욕, 인조는 거기서 조선의 왕은 삼배구 고드레를 행하라. 군신의 예를 갖춘다는 삼배구 고드레를 하게 되는데요.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다는 삼배구 고드레를 정말 이건 아주 조잡하게 초기하게 한번 영화 짤방으로 표현해 보면 대가리 파고! 대가리 파고! 죄송합니다.